아빠 노래 소리 한 번 들어볼래? 산속에 사는 사람 감자캐 먹고 평나라에 사는 사람 물고기 먹고 이뜰에 풀리뿐이 쓸먹는데 별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나 기타를 이렇게 잘 치세요? 아니 혼자 있을 때 그냥... 진짜 수준급이세요 기타 연주도 그렇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집사람꽃일 때 한 번에 나 그대는 드릴 말이네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꽃일 때 옛날에 기타코드 가르쳐주면서 이제 뭐 음악도 달빛 뜬 바다에 낭만을 더하는 친구가 됐죠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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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란 이렇게 사랑이란 이렇게